푸안시는 새 정부 공약사항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% 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을 공립화합니다. 푸안시는 지난 2013년도부터 어린이집 인허가를 제안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5.23%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라며 매년 7%씩 높여 2022년까지 40%까지 순차적으로 높일 방침입니다. 우레포항시는 두 곳 경주는 한 곳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공동주택 대표자와 어린이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합니다.